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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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4년 2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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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일 화요일입니다. 한국 BNC 매스매도 터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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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나이도 먹었는데 손속도 개빠르다 진짜 축배를 끌어라 오늘을 위해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 봤으니 나가보겠습니다 탑코미디어 매스매도 타점입니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아 매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시장 탓도 못하겠네요 화가 나다가도 혼자 다독이면서 체념을 했다가 좀 정신 차려지면 또 갑자기 슬퍼지고 오늘 트레이딩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 표금 들으면서 한잔해 ides고하셨습니다 음 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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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장 모두 고생 많으셨구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